언제부턴가 우리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떠도기 시작했다. 남이 살고 있는 집에 몰래 들어와서 몸을 숨긴다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. 그 사람 말입니다. 이 아무래도 실종된 것 같아요. 이런 늦추한 아파트에 무슨 일이세요? 제 형이 이 아파트에 삽니다. 317호 그럼 다가! 그만하라고! 제발 형한테 그만 좀 훔쳐보라고 얘기해주세요. 415호 남자 아니면 몇 장 아이두 317호 남자 아니면 그리고 나간다! 형님 보셨나요? 아주 괜찮으세요? 나간다! 다시 누구만 아니면 말이다! 나! 야! 무사히 잡아! 아